뭐 김다정 영상? 오! 요즘 핫한 영상이죠? 김다정 영상 다정다정하다고 어떤 팬분이 올려주셨어요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요 I can see the sunlight in your eyes 다정한 느낌 아시오, 아시오, 에잇! 에잇! 잘하자! 아이고, 립스틱이 묻었네요. 아, 이거 써있어. 아, 이거 써있어. 짠! 여성분들이 설레마하네요. 자, 이 카메라가 팬이라고 생각해요. 아, 그러면 제가 팬, 팬...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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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유, 칠체맥긴 거의 립스틱 묻었다야. 립스틱 묻었다야. 아유, 씨! 아유, 도봉지지잖아, 아까 말해. 지금 나도 떨리니까. 뭐예요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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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밤 좀 발라라, 야. 아유, 야, 입에 그게 뭐야? 아유, 쟤. 다 웃어놓고 재미없다고 하는 건 뭐야? 아유, 뭐야? 뭐, 뭐야? 덤벨 씨. 아유, 오빠. 아유, 오빠. 아유, 오빠. 어쨌든 저희가 항상 필수품은 이슬 보호제입니다. 이슬 보호제. 그러니까 지금 음악 아닙니까, 음악. 뮤직비디오는 내 삶. 저희가 그래도 항상 음악의 주축이 돼서 만들고 있으니까 음악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